weird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우리 먼스 들어왔다. 안뇽 뭔 heures 오늘 즉 champions 첫 데뷔브이잖아. 첫 데뷔브이는 뭐예요? 음? 맞혀봐 뭐지? 맞혀봐. 막방! 아니잖아! 첫 데뷔 V잖아! 뭐지? 첫 데뷔 V? 최초 공개! 최초 공개? 뭘 최초 공개하는 거지? 안 되겠다. 어 오빠! 뭐야? 머리색! 머리색! 최초 공개! 세계 최초 공개! 이렇게 크게 말해야지. 아니 아까 입기가요 했는데 무슨 최초 공개요? 아니 우주 최초 공개! V LIVE에서! V LIVE에서? 우주 최초 공개! 이렇게 크게 말해야지. 그런.. 아야지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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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안녕! 안녕! 오늘 왜 이렇게 귀엽게 했어요? 막방이어서? 무슨 색이야구요? 무슨 색일까?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막방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늘 인기가요 막방 했어요. 뭐 먹어요? 어? 어떻게 알았지? 뭐 먹냐고? 오빠의 과자 소리가 들렸나봐요. 뭐 먹어요? 물어봤어. 뭐 드세요? 뭐 드세요? 뭐 드세요? 빵! 이라고 합니다. 막방이다. 막방 소감. 그러게. 글쎄? 그거 아니잖아. 글쎄? 글쎄? 아쉽다. 막방. 뭔가.. 저번 주는 진짜 활동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맞아. 이번에 그게.. 아 이번 주다 이번 주. 이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이렇게 안 해가지고.. 아쉽게도.. 이번 주는 유밸라인가만 해가지고.. 아쉽게 해도.. 아쉬워요. 아쉬워요. 나연 언니가 한다고 했는데? 나연이 안 나와요? 아쉬워요. 아쉬워요. 시크하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저 귀 뜯었어요.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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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 귀걸이만 하잖아. 아닌데. 이거 오늘 처음 했는데. 그래. 오늘 우주 최저 공개는. 보여주세요. 오늘 우주 최저 공개 모모의 키찌. 왜 거짓말해요 모모씨? 우리 원스한테? 거짓말 아니야. 귀 뚫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아닌데. 그러면? 원스! 그쵸 언니 거짓말 아니지 나. 안녕. 언니 어떻게 생각해? 안녕. 뭐예요? 얘 너 인기가요 봤어요? 네. 다른 멤버는 뭐하는지 안 알려줘. 다른 멤버는 팬 사이즈야. 괜찮아? 세영이 한 거의 딸기 한 몇 개 먹고 쓰러졌어요. 언니 찜질내 좀 다 마셨으면.. 떼워. 쭈이. 쭈이 괜찮아요. 엮사하지. 아? 영화가 감동적인. 영화 몰랐어요. 오빠 봤어요? 우울했어요. 오빠가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오빠가 가서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형 오빠가 울었어요? 왜 울어요? 네? 트와이스 랜드 영화 보고 울었대요. 성을 막콘이야? 아 안 울었어. 아 상패해. 아 진짜. 팀장님이 우셨대요. 거짓말. 오빠 오빠 저도 울었어요. 너는 안 울었어. 나도 안 울었는데. 난 울었어. 인사해줘요. 응? 인사해줘요. 안녕하세요. 고겼나? 막화했어요. 인사우리. 괜찮아. 앞에서. 안녕. 우리 가로로 할 거야. 네. 잠시만요. 가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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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로 세로로 여기서 우주 최초로 펜사 대기시해서 나도 알 수 있냐. 아니 너는 무슨 우주 최초로 어디서. 나도 라이브 최초냐 지금. 라이브 최초냐 언니. 어디서 배웠어? 라이브 아니잖아. 라이브야. 뭐 라이브야. 원스 그냥 옆으로 봐요. 미안해요. 진짜 누워서 봐. 누워서 봐. 버터를 갈라먹고 있어요. 우주이 왔다. 안녕. 자 우주 최초 공개 쯔위. 이번 기티. 기티야, 기티야. 아니야 인기가요에서 봤어. 유명한 버터래요. 모르지. 안 보는 사람들은 우주 최초 공개지. 진짜 짭짤 안 올려. 우주 최초 공개하지 말라고. 가만 봐傻게 해. 너만 보고 싶으면 원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HARRIS에는 원스 분들이 게까сят 고 Ratail Cidade dariен아 오늘 파كر 하는데 다 보고 싶으면 원스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보고 싶으면 원망평ids. 1, 2, 3 찰칵 eld tremendously звон inverte catekei? 나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 찰칵dem. 찰칵 찰칵, 찰칵. 원쓰야, 원쓰야 걱정 시켜서 미안해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자서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쑤이 뭐 하는 줄 알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요? 이상해요? 아프지 마요, 너무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제 팬사 때 쑤이한테 아프지 말라고 해달라고 정해달라고 하는 원쓰들이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이번에 아팠으니까 안 아프지 않을까요? 이제 올해는 안 아프겠다? 한 번 크게 아프면 올해는 안 아프지 근데 올해 말이네 이제 하나 볼게요 괜찮아요? 나영 언니도 지금 샘 반성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어폰 저희 지금 팬사인에 네 정리를 한 번 해볼게요 40분 남았는데 이건 먹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랑 다행이니까 다행이 되지 않아서 때리고 그리고 댓글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혼자 되게 잘 하고 계세요? 혼자 브이의 편지 없어요? 있는데 이렇게 재밌게 못해요 나 재밌어? 그냥 혼자 재밌게 못하기라 혼자 되게 뭔가 혼자 되게 즐거워하고 있고 즐거워하는 게 혼자 댓글 있는데 왜 그래? 그래서 이거 볼까요? 채영이 갑자기 없어졌어 채영이 재밌었어요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댓글 아 깜짝이야 아 수정을 해볼까? 말라 옮기네? 나 어제 팬사에서 원수가 립스틱 추천해달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는지 이걸 기억할 수 있을까? 자 내 파우치에 립스틱이 몇 개 있는지 맞추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언제든지 음료수 쏜다 안 당겨? 구미가 안 당겨? 안 해 안 둬? 진짜 안 해? 왜 안 해? 내일 여기 파우치에 립스틱 몇 개 있는지 맞추면 내가 음료수 아이스크림 해줄게 나 13개 메이크업 언니들 거 한 개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11개 9개 9개? 그렇게 많이 안 갖고 당기네 6개 정연이는? 짱연이는? 뭐라고? 짱연이는? 파우치에 립스틱? 맞추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7개 20개 7개 6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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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15개 참고로 그렇게 안 많아 6개 왜냐면 내가 항상 바르는 것들만 있어 9개 9개 6개 7 7 8개 6 7 7 오케이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9개 셋 넷 많이 없어 다섯 여섯 일단 여섯 개 지금 됐거든요 여섯 개 누구예요? 아직구나 잠깐만 아니 다른 것 다른 것 여섯 개 누구예요 지금? 저요 난 쯔이요 쯔이요? 일곱 개는 누구야? 이거 봐요 민아 민아 일곱 개 나 일곱 개는 넘어 아홉 개는 안 넘어 아홉 개는 안 넘어? 아십 개도 여섯 개네요 아 있었잖아 점차 이게 다 아니야 아 립스틱 여기 다 있다봐 네 어쩜 멈췄어 여기 안에 그 이유에서 썸블리머였죠? 네 아이스크림이요 제가 여러분들께 아이스크림을 소량의 아이스크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럼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사주세요 저 너무 많아서 추천받고 하니까 저는 몇 개 있는지 맞춰봐요 사고 싶으면 다 사요 쯔이 저는 몇 개 있는지 맞춰봐요 너는 두 개 저는 몇 개 안 돼? 일곱 개 일곱 개 넌 두 개잖아 응 립밤 포함해야 되나? 립밤 포함 안 했지 나는 아 그럼 세 개 입을 벌려 보세요 언니만? 모모 언니만 맞출까요? 언니는? 뭐가? 나 여덟 개였어 뭐가? 쯔이 세 개 쯔이 다섯 개 쯔이 다섯 개 나연언니는? 왜요? 쯔이 다섯 개 쯔이 다섯 개 나도 모르겠어 난 난 나 세 개 너 세 개 립밤 포함 네 개 너 세 개 쯔이 다섯 개 립밤 포함 안되면 세 개야 어 립밤 포함 네 개 하나 둘 둘 하나 둘 안 돼 이상해 이거 되나? 아 그거 되지 셋 셋 넷 나 졌어 손톱이 굵기해서 이거 되나? 안 되지 오이를 아니 돼 되지 그런 거 되지 다섯 다섯 손님의 립밤이야 오히려 어 립밤 돼 립밤 포함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다섯 개 어 맞혔어 뭐 줄 거야? 나 맞혔어 어 죄송한데 어 그럼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어 나도 할래 그럼 그래 너 먼저 해 나 나 나 맞춰봐 왜 왜 어 너 너 두 개 두 개 너 너 하나 두 개 하나 어 하나 나 두 개 두 개 몇 개 두 개 지금 하나 지금 지금 여기에 하나 하나 두 개 아 그럼 나는 어 촉감이 뭘 걸까 내가 거기를 쓸게요 거기를 쓴다고? 두 개 두 개 야 너 아 다 못 맞췄구만 다 못 맞춰서 하나 하나 둘 둘 둘 가현이 딸락 가현이 딸락 셋 세 개 끝 네 네 개 우와 봐봐 이게 다 틀렸으니까 끝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고기는 제가 저에게 살리잖아 나도 나도 할래 응 너도 해봐 어디서 시켰어? 해봐 맞춰봐 이거 인터넷에서 시켰어 하나 하나 너 두 개 언니 갈게 두 개? 아 너 세 개 세 개 세 개 어 세 개 세 개 나 세 개 할래 생각보다 많아 네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여섯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생각보다 많아 네 개 네 개 네 개 그럼 나 여섯 개 립밤 포함이야? 립밤 포함이면 일곱 개 나 나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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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꾸지마 그거 뭐 갈거야 어? 일단 다 틀렸잖아 뭘 다 틀렸어 일단 다 틀렸어 일단 너 새겨져. 아, 새 신부 언니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일단 다 틀렸어. 일단 하나. 이건 모모나 선물해주고 가요. 둘. 이건 향수야.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야, 왜 이렇게 많아? 야, 너무 반정하냐? 여덟. 이거 뭐예요? 아홉. 열. 야, 완전 많아서 혜연이 열 개나 있어. 너 나를 이겼어? 난 열 개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이거는 제가. 근데 왜 색깔을 항상 다 똑같은데? 아, 새 거까셨어요? 언니 축하드려요. 저희가, 저희가 그 결혼식에서. 감사합니다. 결혼식에서. 감사합니다. 이 분이 언니입니다. 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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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동시에 타를 못 사고 싶은데? 태국, 태국! 네, 태국이야. 맛있는 거 많았죠? 저거 저거 팔아, 강남에. 강남 뭐지? 난 못하겠어. 진짜? 저거 근데 시키는 게 빠르니까. 나는 신경 여행으로. 어, 어. 어, 어. 강남에 팔아. 강남 시프로. 하와이. 강남 시프로 그랬어. 하와이? 아니면 광. 광 이번에 같이. 홍콩 반점이 아직 안 왔어요. 야 나 오늘 한 끼는 못 먹었는데 아 짜증나는 짓겠어 네 아 지금 긴장 넘치는 생각이 나 이거 뭘까요? 우와 먹어보자 이거 뭐야? 이거 내 건데 아 여깄네 우와 뭐야? 이거 뭐지? 샴푸? 샴푸인가? 핸드워시입니다 핸드워시입니다 영어를 못 읽으시는군요 네 여기 버터가 있네요 여기 핸드워시라고 써있는데요 이 버터가 정말 맛있네요 버터 이렇게 한 입에 버터 이렇게 한 입에 앙 이거 이거 봐 정연이 편식 봐라 우리가 언제 혼났어 혼났어 편식 봐라 파이올라 이렇게 찍어 먹어요 나 이거 이렇게 먹는 건가 없을 거 같아 뭐예요? 나 먹으면 이거 봐 다 같이 찍어요? 네 네 오 민아 뭐 해야 하나? 이렇게 먹어 앙 이렇게 먹어 나 먹어야 돼 네 네 네 헤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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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스 무대를 하겠지 트레이비로 언니가 그냥 홍콩 반전 먹고 싶다고? 시골이 귀엽대요. 우주 최초 공개 운내 김치문사. 나는 오늘 팬사에는 오늘 원스를 찍어줄 거야. 오늘 저 팬사 끝나고 네. V LIVE 할 거야. 우주 최초 공개. 지금 이 V LIVE 안 끄고 계속 할 거잖아. 우주 최초 공개. 계속 팬사인을 계속 할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두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계속. 오늘 잘 때까지. 자고 있는 것도 다 찍어서. 잘 자요. 모모 내가 옛날에 그거 클렌징 해주는 거 찍었는데 그거 올려도 돼요? 뭐지? 내가 클렌징 내가 넣어. 완전 무서워가지고. 한번 봐봐. 한번 보고 있어. 클렌징 했더니. 정말 자세히 나오는데. 자세히 나와? 그럼 안 되지. 뭐야. 한번 봐봐. 보여줄 수 있다면 월사 때. 보여줄 수 있지. 네? 그거 올려줘. 뭐 뭐? 아 모모가 나 화장해준 거. 화장해준 거? 그거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 메일로 보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용량이 너무 커서. 메일로는 보낼 수 있잖아. 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메일로 보낼 수 있지. 뭘?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내 브이앱으로 올려줄게요. 제가 언제 화장하는지 알아요? 모를걸? 몰라요. 전에 그 일본에서 한국 그 이렇게. 공항 사진이었죠? 어 공항. 공항 패션으로. 근데 모모 화장 잘하더라. 나도 해줘. 화장해줬는데. 아 언니 눈이 진짜 어렵게 생겨. 왜? 아 한번 해줄게. 진짜. 근데 진짜 그렇지 않아? 나 안 어려워. 아 진짜? 쉽게 생각하면 쉬워. 알았어 내가 해줄게. 다음 공항 갈 때 해줄게. 이거 무슨 말 하지? 가방 검사가 끝났고요. 제 가방 검사가 끝났으니까. 어. 정연이 가방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잇. 망했다 망했다 정연이. 아니 나 진짜 먹을까? 여기 가방 안 돼. 아 왜 안 해. 그냥 올려놓으면 안 돼. 아니 이 가방 자랑하려고. 이 가방은요. 채영씨가 저의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저희가 아주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짜잔. 정연이 가방이 없어져서. 나는. 뭐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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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채영씨 한마디 해주세요. 정말. 네. 딸기친 것 같아요. 정말. 나 김밥찬 한 번도 안 먹어. 네. 그냥 뭐 원스한테. 제가 산타로 만들어 드릴게요. 딸기로 만들어. 딸기 있나? 아. 하트 만들어 줄게요. 은스한테요? 응. 인사해요. 은스한테. 아 귀여워. 눈 깜빡해 보세요. 깜빡. 아 귀여운데. 왜 깜빡하면 누가 생겨? 깜빡하면 눈에서. 오늘 막방이었는데. 봄방 때도. 우와. 애들. 봄방 때도 아주. 너무 많이 와줬어. 고마워. 다들 딸기 드세요. 겨울이라 딸기 비싼 건데. 홍콩 반전 시간은 어디 오세요? 그래. 먹방 하는 거 찍고 싶은데. 딸기 처리 4월이래. 아 진짜? 4월 생일인데. 진짜? 그래서 뭐야. 봄이야? 아니야. 딸기 봄이야. 나도 찍어줘. 그래.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미 아까 다 했어. 나는 버터 공주. 그럼 버터 그거 한 입에 다 할게. 앙 해봐. 진짜 한 입 먹자. 버터 공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야. 버터 공주는. 맛있어서 먹을게. 앞니로 먹는 것 같아. 해봐. 한 입 해봐. 한 입만. 아 앞니. 앞니 자국. 와 대박. 앞니 자국 장난 아니다. 딱 두개는. 우와. 진짜 떡이인 줄. 여러분 앞니 자국 봐요. 너무 귀엽다. 누가 먹고 갔을까요? 어 이거 그거 아 옛날에 문자리? 옛날에 어떻게 했지? 개 콘서트였나? 맛있게 먹방 하세요. 짠. 이렇게 하자고? 나 안 먹을 건데. 안 먹을 거야? 응. 알았어. 너 먹방 하는 거 내가 찍어줄게. 자 이거는 홍콩 반종의 짜장면 입니다. 나만 찍어 하는 거야. 찍어 하죠. ASMR. ASMR이요? ASMR이요? 짬뽕도 있나? 짬뽕도 있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군만두. 이러다 튀겨서. 이러다 튀겨서. 이러다 튀겨서. 나 망하는 거야. 이러다 튀겨서. 이런 거. 콜마가 군만두예? 여러분. 자. 이렇게 된거구요. 그리고 모모야. 여러분 트와이스가 건강한 이유에요. 아 모모야 이거. 이거는 짜장면 국물을 좀 안에 조금 이렇게 딱 넣으면 알죠 알죠 알죠? 짬뽕 국물 아니야? 아 짬뽕 국물 근데 짬뽕은 없어 세훈 씨 안 드세요? 네 그냥 안 드... 안 먹는다 이제 내가 여기로 드시는 건가? 오빠들 드세요 입맛이 없으니까? 내가 입맛이 없지 입맛이 없을 수가 있지 저희도 다 해주세요 국만두 나 이거 나 짬뽕 뭔가 워낙인데? 짜장면 색깔이? 짬뽕도 뜯으면 먹을 거지 짬뽕 있어 나 먹을래 여러분 모모 옆에 있으면 이건 알죠? 팬사 오신 원스분들을 알아요 이게 손을 가야 되는 듯한 거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멀리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좀 여기서 찍을게요 모모 씨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천도 아니야 그 재수이야 아니야 저 여기까지 피해 있어야지 왜냐면 저기까지 튀길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제 가방 위험해요 지금 가방도 위험해요 그러면은 정연이가 말했었던 것처럼 네 그만큼 조금 많이 됐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옆에 있었더라면 이거 다 튀겼을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의상이 생명이라서 제가 한번 짜장면 먹는 모습 네 찍어드릴게요 정연이가 너무 맛있게 먹었어 나는 맛있게 먹을 순 없어 진짜 정연이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한 번 해봐 오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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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깍두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야 돼 깍두기를 말아야 돼 단무지? 아 미안하다 왜 나 때려 단무지 단무지 해 볼게요 정연이보다 내가 더 황붙이 아니 단무지를 말아서 해야 돼요 내 스타일이에요 알았어 단무지 가둘게요 나처럼 한다며 나처럼 해야지 나니 가져왔어 짬뽕 모양으로 단무지 되게 얇게 잘라주셨잖아 네 조금 이렇게 어 네 조금 올려서 돌려요 아 짬뽕 안 맵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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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먹어 지금? 응 짬뽕 먹을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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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응 자서 돌리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yen 이거 어떻게 해 볼게요 오오 잘 먹었어 나는 엄맛 또 먹방할 사람 나 나 나 나 내가 하고 있어 아 짱콘이 더 맛있는데?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다. 맛있지? 내가 먹어줄게. 단무지 좋아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먹는 게 진짜 먹고 싶다. 근데 내일 입에 들어갈까? 다 됐어요? 오 들어가 들어가. 몸으로 입이 쫙 뜨나? 짜장면. 짜장면 CF 들어오겠는데요? 짜장면 무슨 CF예요? 홍콩 반전. 홍콩 반전 CF. 홍콩 반전 모델 하려. 이거 대놓고 이거 봐. 너무 맛있으니까. 야 나 참 그거 좋아. 내가 닦고?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있으면 여기 다 묻었어 이거. 이렇게 뜨면 내 앞으로 오든가. 와 잘 먹네요 지효 씨. 지금 막상 막하입니다 지금. 여러분 먹방 퀸을 뽑아주세요. 짜장면은 한 번에 많이 먹어야 맛있네. 그렇죠 맛있죠? 입 안에서 이렇게 단무지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응. 맞아? 맞아. 돌려. 감사합니다. 오 잘한 거 같아. 오 잘했어. 그럼 한 입에 넣어요. 오. 야 너무 맛있다. 배 우리 원스 배고프겠네. 네. 그러니까 원스 배고프겠다. 오늘 더 해야 돼. 아 이미 시키는 사람 있을 것 같아. 응. 보면서. 우리 팬사원. 팬사에서 기다리는 우리 원스. 진짜 배고프겠다. 야 근데 너무 맛있다. 여기 원스. 근데 여기 찹쌀탕 좀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금방 없어지는 느낌이잖아. 응. 왜 둘이 먹으면 금방. 와 진짜 맛있다. 네. 지금 한 명씩 지금. 먹고 먹고. 먹고 먹고. 치워 먹고 나 먹고. 치워 먹고 나 먹고. 치워 먹고 나 먹고. 뭐야 우리 러브샷? 아. 아. 맛있는데. 응. 딱 찹쌀탕수. 으응. 이거 괜찮은데? 야. 왜 이렇게 안들질 않아? 어이. 끓었나? 끓었나? 나 이런 거 까락주를 잘 못해. 응. 단무지가 이렇게 맛있었나? 짬뽕 먹고 싶어요. 먹고 있나요? 지금? 네. 네. 아. 만두를 먼저 해. 가만히 먹고. 예. 어. 살짝 먹고 싶은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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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 중이야. 제가 먹었다고 생각하면 돼. 네. 다이어트 중이에요. 너무 다이어트 중인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없는 게 정말 크게 웃는다. 다 잘 웃음. 아니. 양판도 먹어야지 응? 이따가 팬 사일때 양판도 나면 어떡해 양판도 먹고 싶다 맛있어요 진심 맛있다 언니 드세요 이거 안 먹지 이거 만두 먹어? 만두 나 괜찮아 아 근데 뭐가 누굴거져 그치 내가 짬뽕국을 먹을래? 짬뽕국 가 글로 갈래 엥? 지효씨 먹방 끝났어요? 여기서? 저는 짬뽕국 먹으러 갈게요 다 드셨네요 다 드시고 가셨나 지효씨 먹을게 없으니까 아 아까 먹방 쓰려 아 써야됐어 아 아까 쓰자 그랬잖아 막방 먹방 아니다 진짜 쓸걸 근데? 엄청 먹방인데 지금? 응 지금 엄청 이 양파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 좀 하자 응?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아 나 좀 찍어 먹어야 됐을걸 펜서 때로 쭉 찍고 이거 뭔데? 어 나연집이야? 몰라? 그래 나만 나와서 이렇게 찍을게 어? 이거 반전 좋아? 진짜 맛있게 드셨나요? 진짜 맛있게 드셨나요? 원스 진짜 배고프겠다 자 여기에 후식이 들어가 있어요 딸기나 자 지효씨 레이더망의 딸기가 잡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이 큰일 났습니다 나도 왜 안 찍어줘? 언니 지금 그걸 찍고 있잖아 꼭 맞아 지금 찍고 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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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읽어줘 댓글 댓글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스들이 펜서 오기 전에 이거 보니까 이따가 막 짜장면 냄새 나면 어떡해 저녁 짜장면을 먹을 거래요 다 짜장면 먹을 거 같아 한 수육 CF 고고 무슨 거 알아요? 짜장면 진짜 잘 시켜야 되는 거 알아요? 왜? 왜 잘 시켜야 해? 나 실패한 점 몇 번 했어 짠 짠 그치 있지 홍콩 받는 게 좋아 저는 천하가 진짜 좋아할 텐데 어? 모모링 댄스 교실 이벤트 참여 못해서 미안하대요 그니까 많이 안 해줬어요 속상해 무슨 이벤트? 그것도 왜 그렇게 좋아하지마 정현이 립스틱 소개해달라고요? 아까 했는데 정현이가 아니 모모가 댄스 결혼을 걸는데 10분이 참가하대 아니야 12분이야 12분 맞죠 원래 1등 그거 싸인 CD 주려고 했는데 그냥 다 준대 아 야 언니 그 말하면 어떡해 아니야 다 안 줄 건데 진짜 이따 브이앱 하는 거 미안 죽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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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죽일까? 응 살 때려 응 너가 나 때릴 수 있을 텐데 나연 언니 복근 어디 갔니에요 복근 있어요 어떻게 됐니 언제 공개할 거냐 언제 공개할 거냐 난 하나 보여드렸는데 복근 생각하네 아니 근데 복근 위에 이렇게 덮여져서 그렇지 복근 있어요 그쵸? 응 나 하얘에서 안 보이는 거야 몇 분 했어요? 그래서 아 귀여워 12분 맞아요 그니까 그게 뭐야 SOS 콘텐츠였는데? 무슨 콘텐츠였는데? 그니까 춤 영상 커버 아니야? 그치? SOS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셨어요 12분 근데 다 팬들이 포기했다고 어려워서? 응 그래서 그 연기내서 해주신 분들에게 나는 방사 인사를 드리러 집을 직접 찾아갔는데 아 모모씨 그러면 오늘 집을 방문한대요 모모씨 모모씨 그럼 그거 어때요? 오늘 팬사인에 온 팬분들 중에 SOS를 그 쳐가지고 어디 SOS를 출 수 있는 분 계셨는데 쳐가지고 오늘 오늘 출 수 있으신 분들 사인 CD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올리드 올리드 손넷 손넷 그러면 사인 CD 말고 딴 거를 해요 여기 긴급 폭보가 들어왔어요 왜왜왜왜 저희 사인 CD 이제 없대요 아 더 떨어졌대요 아 그래 사인 사인회니까 사인 받으셔야지 오늘 그럼 그거 하자 SOS SOS 사인 CD잖아 SOS 여러분들 중에서 출 수 있는 사람 SOS 아니 SOS가 사인 CD 그래 사진 찍자 오늘 그럴까요? 오늘 그거예요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옛날에 많이 했네 많이 안 많이 했었어 근데 그게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이게 어쨌든 사진 찍어도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의사를 물어보자 아 그래 아 그런 분들만 손 드시겠지 그래 그런 분들만 손 드시겠지 아 오늘 먹던 거예요? 그거 있으면 먹는 게 습관이야 어때요? 의사를 매번 보는 거야 이사를 물어본다고 그럼 경찰도 물어볼까? 나 간호사 데뷔하려고 하는데 아 와 모모 일단 한국어로 많이 컸네 아 모모야 대박이다 모모 다음에 한국어 교실 한번 해 한국어 이벤트 한번 해봤는데 한국어 이벤트 해본다 모모 저번에 그 나연 언니가 무슨 한국어 뭐 그런 그 단어 뭐 하기 뭐 했는데 목 목젖이 뭐냐고 했더니 목 쪽? 목 쪽? 막 그런 아 묶인 거 진짜 말하는데 안 나오나? 나오려나? 복숭아 뼈? 복숭아 뼈? 복숭아 뼈? 알았어 알았어 안 나올 거 같아 나오나? 안 나오네 나와야지 그렇게 찍었는데 나올 거 같으면 그 영상 봐서 스티비로 하자 다들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었어요 언젠가 언젠가 나올 거예요 쇼찜 비하인드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 안 나오면 풀어주세요 쇼찜 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쇼찜 비하인드 너무 웃었어요 웃으시다가 엉거지 까먹고 솔직히 그 졸린 마지막에 엄청 많이 열심히 찍었지 와 진짜 깨먹고 텐션이 와 진짜 열심히 했어 맞아 나연 근육 보여주세요 근데? 근육 나연이 끝까지 먹어 다들 떠났지만 나연이는 끝까지 먹어 숟가락도 없었지 아 처음이야 숟가락? 젓가락 많아 언니들한테 줬어 여기 있다 댓글 뭐해? 채영 누나 요리 브이앱 해주세요 나중에 제가 채영이한테 배워서 그거 똑같이 브이앱 할게요 요리 브이앱 제가 채영이 지금 안 듣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채영이한테 배워서 내가 채영이 요리를 그래서 내가 먹으러 가는 거야? 응 먹어줘? 아 찍꼭 먹어줘 내가 그때 만들어준 김치찌개도 내가 한번 해볼게 알았어 제가 저녁에 김치찌개 만들어줬거든요 김으로 다 먹는 거? 김자반 채영이가 빙수해줬냐고요? 안 해줬는데 아 송아 나 차렸어 언니 왜 뭐 모르지 뭐 모르지 무슨 일일이 하고 싶은데 정현이 요리 교실 빨리 밥을 다 먹었으니까 언니들 다 먹었어 제가 진짜 요리 열심히 해서 진짜 한번 요리 교실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집에 가서 초콜릿도 만들었거든요. 언니 안 먹기로 했잖아. 내가 온대? 진짜 꼼꼼하다. 당황스럽다. 물 세우는데? 내가 그거는 안 맺었잖아. 그럼 무효지. 아빠한테 요리 배우라고. 아빠는 요리 잘한다. 안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 나 정말 위를 위해 많이 참았어. 정말. 너무 아파. 잔도 못 잤어. 이틀 동안 틀렸어. 너무 맛있어. 후식, 후식 먹방. 후식 먹방 중.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자몽 결리. 아 모모야 후식은 포칼이지. 포칼이 어딨어 지금. 잠시 먹방 중.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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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 뒤에 먼저 가야 될까? 아 늦는데요? 아 늦는데요? 아 화장실도 안 pot. 아 갔습니다. 와우. 먹끝. 와 다 먹었당. 음, 옷이 끝. 그래서 배불러서 이제 자야지. 지퍼 열어줬. 모모씨. 모모씨. 나는 괜찮아. 여러분 저희 곧 이제 팬사 들어가야 돼서 얼굴 좀만 보고 팬사에서 만납시다. 원스 음악방송 막방 수고했고요. 일단 팬사에서 보고 있는 팬사에서 또 봐요. 안녕. 안녕. 인사해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근데 미인이 뭐가 차이지? 재영아.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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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화장실 갔나 보다. 이따 봐요. 안녕. 수위로 끝내기. 네. 어떻게 끝나지? 끝날 줄 몰라. 네? 이거 X 하면 되나요? 안녕. X. 아 됐다. 네. 어 됐다. 그렇죠. 아 됐다.